여러분 2017년 2018년 우리나라에서 샤오미 면도기 누가 제일 많이 한국으로 구매대행하는 줄 아세요? 해외직구하는 줄 아십니까? 저 심천잡스입니다. 아마 알게 모르게 저한테 물건 떼가신 분들, 물건 사가신 분들, 그리고 가정용으로 하나씩 쓰시는 분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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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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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했어요. 진짜 하나에 50원, 100원 남고 보내드린 분들도 많았고 환율이 매일 계속 변하다 보니까 손해를 딱히 본 적까지는 없는데 진짜 뭐 하나 많이 벌어야 300원 이렇게 남기고 보내드렸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지금은 구매대행하는 사람도 많고 해외직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루트가 많이 있지만 2017년만 해도 샤오미 면도기 저 빼고 다 4만원대에 팔았습니다. 하나 팔면 막 만원, 2만원씩 납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2만원까지 아니겠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요즘에도 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심천지역에서 아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뭐 저 역시 2020년에 새로 나온 이 면도기를 바로 준비를 해봤고요. MSN이라는 그 샤오미 합작회사의 그 제품입니다. 와 이 면도기가 얼마나 좋아졌냐면요. 우리 그 샤오미 면도기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겼나 한번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내가 녹음을 다 했는데 그게 파일이 날라가 버렸어. 파일이 날라가게 아니라 같이 녹음을 했는데 그 선을 진짜 무식하게 껴가지고 제대로 못했지 뭐예요. 그래서 녹화를 아니 이렇게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품을 까고 있죠? 까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 겉에가 약간 스틸 느낌이 나고 기존에 2017년보다 디자인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사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LED도 있어서 이제 뭐 몇 프로가 남았는지 면도를 잘 하고 있는지 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MSN 심천잡스의 샤오미 2020 면도기 되겠습니다. 바로 그냥 저가에, 염가에 남김없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제품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찍으려고 20일 동안, 무려 20일 동안 면도를 안 했어요. 어? 지금 면도기 이렇게 잡고, 아 이게 뭐 디자인이 어때요? 면도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날리고 있는 중이에요. 보다시피, 사용이 정말 간편하고 그냥 전원만 키면 전원이 나오고 잠금 버튼이 있어서 2초간 꼭 누르고 있으면 얘기가 번, 이게 버튼이 막 눌려도 켜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2초, 2초, 3초를 눌러서 그거를 빼줘야 돼요. 여튼 그래서 바로 사자마자, 개봉하자마자 면도를 해보고 있는데 쓱쓱싹싹, 쓱쓱싹싹 올렸다, 내려다만 주면 바로 면도가 됩니다. 하지만 면도의 정석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세수를 온수에다가 미지근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이 면도의 할 준비를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갖고 나서 그리고 이 면도의 털이 약간 보드랍게 된 다음에 마구잡이로 그냥 밀어주면 일도 안 아픕니다. 진짜 하나도 안 아파요. 면도 잘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면도를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남자치고 정말 안 해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굳이 면도를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살고 있거든요. 중국사람들, 면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면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바로 면도를 한번 해봤는데요. 진짜 깔끔해졌죠. 위에가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정말 깔끔해졌습니다. 이렇게 그냥 뭐 거울 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카메라 보면서 뭐 10초, 20초 그냥 문드리기만 했는데 싹 없어졌어요. 2020 가자! 가자! 심천잡스와 함께 po.co.kr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쇼!